대기 시간에 대화도 많이 하고 또 배원도 많고 또 젊은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알 수도 있고 그런 시간도 다 저는 이 촬영시간에 포함됐다고 생각해서 즐거움도 매일 잘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되게 좋으신데요? 정말 재밌어요. 대기시간이 되게 좋은데요? 아니요 저녁은 저녁은 대기시간이 길어서 아주 좋아요. 근데 그게 또 다른게 주인공으로 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가면 진짜 너무 무료면서 개그러면서 너무 많아. 습관에 성공해서 얘기하고 아이고 히어뜻컹광 대명생이 뱅뱅 돌아붙여 휘크니 돌아보는 띠우닥이 주인공이 됐다는 말인데 진작한 주인공이 됐다고 저희는 저희 대관에서는 주인공보다는 주변에 빠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인공에 빠지지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아 3초 아 3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